자,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도 소방설비기사 전기파트 실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기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하시려면 필기를 갖다가 먼저 합격을 하신 그런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을 하시고 바로 실기를 응시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한 번 치셨다가 실패를 하신 이런 분들도 있으신 그런 말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 안내, 과목, 검증망목, 출제 유형, 학습 순서, 배우락의 합격 전략, 어떻게 되느냐. 이미 시험을 한 번 치셨던 분들은 과목, 검증망목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텐데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 맞춰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험 안내입니다. 시험 과목은 수방, 전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보면 와닿지 않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교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타이틀은 전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 방법은 필답형으로 시험을 갖다 봅니다. 자, 기사 관련해서 3시간이고요. 산업기사는 2시간 반 이렇게 시험을 갖다 쳐요. 그래서 작업형이 아닌 필답형이다 이런 얘기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60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합격이 되는데 가끔 시험을 갖다 보시면 59점 맞아서 떨어졌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해를 갖다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사 레벨 같은 경우는 말이죠. 되덕이면 합격을 많이 시키려고 한대요. 합격을 갖다가 많이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라든가 기술사 관련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채점을 갖다 하실 때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기사는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덕이면 많이 배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사나 기술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시험을 갖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되덕이면 합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채점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9점 맞았다 이러신 분들은 도저히 점수를 더 올려주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릴 수가. 그래서 되덕이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요. 잘 모르는 거라도 아는 거 최대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채워 쓰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기사한 거 그거 빼고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채점에 반영해서 0점 몇 점 더 받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59점 58점 맞았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올려줄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합격할 점수인데 깎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험 통계 합격자 수인데요. 이게 아직 2023년도는 지금 촬영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통계가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2년도까지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17년도까지는 합격자가 75,408명이에요. 그렇다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래서 작년 기준 했을 때 21,427명이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그다음에 22년에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측면을 보였다. 그래서 21년 기준 했을 때 이렇게 됐다가 22년, 그다음에 23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인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서서히 우상향 가는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이쪽 분야가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다는 이후 안전 쪽에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시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해 8, 9천 명 정도. 21년도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6,681년부터 했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는 8,900명, 9,000명. 그래서 20년, 22년 기준자였을 때는 비슷하죠. 9,000여 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별로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응시를 많이 해요. 시험을. 그래서 응시인원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인원이고 합격인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접수를 했어요. 실제 시험을 봤어요. 그다음에 합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접수해놓고도 시험부로 안 가요. 접수해놓고.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만 하고 안 가시면 공단에다가 자선사업 하시는 거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자라도 봤을 때는 보세요. 응시인원하고 접수인원과 응시인원인데 별 차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접수해놓으시면 시험 보러 가는데 남자들이 보면 이렇게 접수와 응시인원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합격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응시인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남자가 83.5% 응시율이 여자가 84.6% 비슷하죠. 합격자는 7,429, 653에서 합격율이 41%, 대략적으로 38% 정도. 그 정도 합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자체가 대략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인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합격률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합격자도 많으니까 합격률 자체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합격인원이 많은 그런 게 되겠죠. 응시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험 준비 기간에 보면 짧게는 3,2,2,2만 보통 필기 합격하고서 실기 합격 시까지, 실기 시험 시까지 기간이 한 달 반 보통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시험 기준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2월 또는 3월에 보게 되면 실기가 4월 말 그 정도 보통이요. 그러니까 필기 보고서 한 달 반 정도. 길게는 두 달인데 보통 한 달 반 정도니까 그 기간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미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죠. 그다음에 6개월. 6개월이라는 얘기는 1회차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는 2회차 갔을 때 그다음에 6개월 1년이다 그러면 여기는 4회차 시험이 있잖아요. 소방은 1회차, 2회차, 4회차 이렇게 시험을 갖다 보니까 그거 지나면 그다음에 1회차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회차, 그다음에 4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길게는 3년 이상 하신 분이 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6개월 안쪽에는 끝나죠. 1, 2회 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에 붙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합격률 자체가. 1회차가 40.6% 그다음에 2회차까지가 이렇게 44.2% 그리고 4회차 41.4%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1년 내에는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언제 붙는 겁니까? 필기 합격하고 바로.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2회차. 여기까지는 붙어야지 이걸 따고 또 기계도 따고. 그러니까 전기만 붙으면 안 되고 전기, 기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방 쪽에서는 보통 두 개 다 있는 거는 쌍기사라고 하는데 쌍기사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다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응시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응시 목적. 어쨌든 취업과 자기 개발인데. 큰 틀로 보면. 취업, 자기 개발, 그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 그 중에는 자격 수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고 보면 하나당 어떤 회사는 월 30만 원. 어떤 회사는 월에 40만 원. 어떤 회사는 월에 10만 원씩 더 준다. 그러니까 따 갖고 와라. 회사에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직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큰 틀로는 취업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 업무 수행 능력, 상상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취업 목적이 어쨌든 간에 제일 높죠. 취업 목적, 그다음에 이직, 비슷하지만 그리고 학위 취득, 그다음에 자기 개발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기타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 이직, 전직, 그다음에 학위 취득,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기준 자체가 짧게,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또는 5년 이렇게 되는데 주기가 자주자주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25년이니까 약 3년 정도의 이런 기간을 둔 거예요. 전기시설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를 땄을 때 설계, 시공, 유지관리는 안전관리 관련된 거인가? 해당된 업종은 소방시설 관리업이 되겠죠. 점검업체, 거기에 관한 업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시설 설계는 작업 분석하기, 전기시설 구성하기, 설계하기, 배치 계획, 설계설비 작성하기.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존에 교재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딴 거 모공받이, 서류 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 들어있으니까. 그다음에 시공, 도서검토하기요. 그다음에 소방전기설 시공하기에서.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화재 산비 설비잖아요. 자동화재 산비 설비, 그다음에 병보, 방송 설비, 피상콘넷 설비, 쭉 내려와서 유도 등 관련한 것. 이런 것들이 일단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그 부족으로 속보, 경보기, 무통, 가스경보기, 그다음에 사용비상전원, 소화설비, 부대전기 설비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공래사전,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재현, 가스기 설비.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된 거죠. 그런데 컨트롤러는 자탐, 경보, 방송, 비상콘넷, 유도 등, 비상조명 등. 여기가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공에 관련해서 공사서류 작성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 그다음에 공사일지 작성. 그러니까 서류에 관련된 건 조금씩 드나던데 이게 소방시설공사법에 있는 그런 내용의 서류가 법에 관련 서류 제출이 있어요. 서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점이 높게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 중심은 합격 기준이 몇 점이니까? 60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것, 중요한 것 위주로 쭉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미리 예측해서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거니까 운영관리하기, 유지보수, 시험. 그래서 각종 설비. 예를 들면 자동화지탐기 설비 같으면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수신기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공기안식 감지기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수신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점검한다고 하면 뭐가 나왔어요? 일단은 도통시험 어떻게 할 거냐. 도통시험. 그다음에 화재 작동시험하는 방법. 이런 거. 그다음에 예비전환시험. 배터리 시험하는 거. 컨트러. 이렇게 놓고. 도통시험하는 거. 화재 작동시험하는 거. 예비전환시험하는 거. 컨트러. 이런 거. 그다음에 감지기. 감지기 트위트 하는 거. 감지기. 그래서 공기안식 관련해서 감지기 점검하는 거. 그래서 공기안식 감지기 점검하는 거는 유통시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재 작동시험도 있고. 작동계속시험도 있고. 리크저항시험도 있고. 이런 거. 접점수고시험 같은 거. 그런 것들 각종 시험 방법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단선시에 어떻게 될 거냐. 감지기 설로 단선시회라든가. 그런 것들 나오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출제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1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숫자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1회차에 18개 나왔다 그러면 그 회차는 다 18개. 16개 나왔다 그러면 16개 이런 식으로. 보통 18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단답형이 11개에서 15문제 나오고요. 도면 2, 3개가 나오고. 시권수 관련해서 2, 3개. 최근에 들어서는 시권수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동 제어와 관련된 그런 거니까. 이게 펌프 제어 때문에 그래요. 펌프, 펌프, 그다음에 송풍기. 펌프 제어 같은 경우는 이게 수계소화 설비잖아요. 그다음에 송풍기 관련해서는 재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권수 이용해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신기 대부분으로 보면 회로기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접점 노직회로가 또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제어는 특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MCC. 동력자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는 계산문제, 서술문제가 나와요. 단답형은. 그런데 여기서 계산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공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식을 우리가 알고 거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얘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화전형 기준 작성하는 게 많아요. 화재 안전 기준 작성인데 여기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쓰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줄질렀다니까 그것도 교재에 있는 것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 기준 쓰라. 그러면 기준을 맞다 서술하시오. 예를 들면 중계기 설치 기준을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럼 얘가 길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써야지 5점. 이렇게 배점을 줘요. 경계구역 설치 기준을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썼을 때 5점. 또는 구멍 넣기. 그래서 빈칸을 딱 뚫어놓고서 여기 들어가는 거. 과거에는 빈칸 채우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다 쓰시오. 다 쓰시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잘 하시오. 그러니까 종단장 설치 기준 쓰시오.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소방설비기사 필기 수업할 때 전기시설의 구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는 실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기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기 공부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서수형 문제를 외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가.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질문이 제일 많이 이게 이거예요. 서수형 문제. 얘를 줄여서 짧게 짧게 쓰면 안 되냐. 그런데 대두기면 그대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서는 뭐냐면 가닥수예요. 설비별 가닥수 산정하는 거. 가닥수.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가닥이 들어갈 것이냐. 이게 간선 내역이 있거든요. 간선 내역이라고. 간선. 그래서 보통 자탐은 P형 수신기 관련해서 P형 수신을 해서 그 다음에 옥래 소화전 간선 스프링클러 설비 간선 그리고 가스계 소화 설비 가닥수 기본 가닥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간선 내역 작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감지기 수장 산출하는 거. 감지기 수장 산출해서 배치하는 거. 경계 구역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도면이라고 해요. 도면.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부속법. 예를 들면 사각박스라든가 팔각박스 몇 개. 배관의 길이 얼마. 전선 몇 미터. 노크나트 몇 개. 부싱 몇 개. 이런 것들을 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쭉. 그래서 그게 도면입니다. 그런데 P형 수신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수신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다른 층에서 단락이 되어도 어떤 층에 단락이 되어도 다른 층에는 정상적으로 경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경보 방식이 전층 경보, 일제 경보가 있고요. 우선 경보 방식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5층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였다가 최근에는 11층 이상, 공동체는 16층 이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연면적 연계 없이 충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신기에서 단락이 되어도 다른 층의 경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전에는 P형 수신기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간선이 7선이었어요. 7선인데 전하선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전하선. 전하선이 삭제됐으니까 기본 간선이 6선으로 바뀐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구 경종에 해당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벨에 해당돼서 이것은 경종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경종, 보통 표시등하고 공통선을 같이 쓰거든요. 과거에. 그랬을 때 이 단락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층마다 경종선하고 경종공통선을 층마다 하나씩 올려갈 거냐. 아니면 경종공통선만 추가할 거냐. 아니면 경종선만 추가할 거냐. 막 이거 갖고 한참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선 또는 단락이면 단선 또는 단락이면 층마다 두 선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설비처럼 방송설비처럼 공통선을 따로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단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락이기 때문에 숏헤가 나면 휴지가 끊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층에 경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갖다 쓰냐면 단락보호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보호장치를 쓰기 때문에 단락보호장치가 수신기 내에 설치되는 거냐. 아니면 발신기 세트마다 있는 거냐에 따라서 경종의 가작수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P형 수신기 관련된 것보다는 어떤 걸로 말이냐면 가스계 설비 가스계 설비 이산화탄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수계수화 설비 준비작 동식이죠.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내고 나머지는 시퀀스 쪽으로 비중이 치우쳐요. 그래서 물론 정리가 필요하겠죠. P형 수신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냥 평면도 위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예를 계통도 쭉 주어지고 가닥수가 층별 몇 가닥 들어가냐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신기 세트에다가 단락보호장치를 넣었다 그러면 우선 경보 방식을 빼고 일제 경보 방식에서는 추가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존처럼 똑같이 하고서 발신기 세트마다 퓨즈 걸어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수신기내에 설치할 때는 수신기내에 설치할 때는 경종선을 하나씩 층마다 따로 빼줘야 됩니다. 오케이. 일제 경보 방식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강의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고요. 어쨌든 도면에 관련된 건 그런 거다. 그래서 경보 설비 수화 설비 수활동 설비 피난 구조 설비 방하 설비인데 경고 설비는 가장 많은 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예요. 그다음에 수화 설비에서는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가스계 가스계 쪽은 이산화탄소가 주로 나오죠. 이산화탄소. 그런데 나머지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소활동 설비에서는 재현 설비 이거는 거실 제한하고 전실 제한 부속실 제한 라고 합니다. 거실 제한은 또 참고로 상가 제한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상가 제한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구분학에서 해놓는 거죠. 거실 전실 제한 그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에서 유도 등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방하 설비에서는 방화문 관련해서 옛날에는 자동 방하 셔터 관련해서 나왔는데 근래에는 잘 안 나오는 추세죠. 이렇게 그다음에 시권소 관련해서 유접점, 무접점 애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학습 순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일단 실기는 가장 중요한 게 단답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다음에 도면을 따고요. 가닥수에 관련된 거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권스예요. 시권스. 단답형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는 5, 6, 10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면에서 10에서 20점. 그리고 시권스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2, 3, 1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을 웬만하면 다 맞추고 그런데 단답형을 다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5, 6, 10점 나오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30점에서 한 50점 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편차가 큽니다. 개인마다. 그다음에 시권스 관련해서 여기서 10점 또는 10에서 20점을 맞았다. 10에서 20점. 그다음에 도면력에서 10점 맞았다. 이렇게 되면 단답형 30점 맞고 10점 맞고 이거 10점 맞았다고 하면 50점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30점 맞고 10점 맞고 20점을 맞았다고 하면 얘가 딱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독이면 시권스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으면 20, 30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면 해석도 1, 20점이니까 도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 시권스나 도면이나 쉽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 얘가 어렵다. 얘가. 쓰는 게 어렵다. 계산 문제는 쉬워요. 계산하면 금방 나와. 암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로. 외워서 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권스나 도면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한 대로 노데넘화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라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론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예상 적성 문제 기출 문제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론 핵심적인 거 그다음에 최순경야 실전대비 이론은 시험 당일까지 반복해서 공식 외우고 그다음에 서울 수정 대비해서 외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예도 그리고 5년 지상 오예도를 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교재를 두 개 이상 보면 안 돼. 헷갈려요. 특히 어떤 게 헷갈리냐면 도면이 막 헷갈리실 거예요. 도면이. 왜? 가닥수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출판사는 몇 가닥 어떤 출판사는 몇 가닥 이랬단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제품이 달라서 그래요. 몇 가닥을 쓰시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성능이라고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제품마다 다르겠죠. 가닥수를 갖다가 한 가닥이 더 들어간다든가 한 가닥이 덜 들어간다든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닥수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그리고 옛날 제품하고 지금 제품하고 또 안 맞아요. 가닥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단에서 출제자가 답을 몇 가닥으로 해놨을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답하고 가닥수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정답으로 인정되는 좀 예전 걸로 답을 작성해놨어요. 사실 예전 걸로 그러니까 특정한 제품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가닥수를 산정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하신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어? 나는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그거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답이 그걸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걸로. 옛날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현장하고 시험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필승학기 전략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자. 기출문제. 정확하게는 기출복업 문제죠?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범위를 줄이자. 많이 나왔던 거 위주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게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도 위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래에서는 용어정에 관한 것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지면 되겠죠. 순서는 단답형 그 다음에 계산 그리고 도면 가닥수 이런 것들입니다. 서서형 문제 작은 거에서 많은 거 그러니까 짧은 거 짧은 거 금방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짧은 거에서 긴 거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계산 문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쉬우니까 그 다음에 매일 3, 4시간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매일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습관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자. 하시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번 시험 노리자. 이번엔 경험상 경험상 보는 건 없어요. 붙으려고 보는 겁니다. 내일 당장 시험이 있다. 붙으려고 가는 거지. 속마음이 경험을 쌓게 해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시험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 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암기 수첩은 가장 가까운 곳에다. 내가 외워야 될 거. 그런데 별도의 수첩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다가 판사에서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경우에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주 자주 볼 수 있는 것에다가 넣어놓고 또는 내가 매물 딱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핸드폰 찍어서 그림 파일로 넣어서 이렇게 계속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할 때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에 주문 딱 해놓고 남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쭉 훑어보는 거. 그렇죠? 커피 한 잔 먹으면 쭉 훑어보고 퇴근하면서 또 훑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에는 이렇게 마칠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붙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수업에서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돼요. 책을 갖다가 한 권을 다 하면 다 하면 합격하죠. 그런데 그거를 다 외울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부터 먼저 우선순위 잡아가지고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덜 주의한 걸 좀 못했더라도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된다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회차에 합격을 하셔야 대만이 그래야 취업 또는 이직 자기개발 전직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거 맞춰주시려면 어떻게 보면 겨울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회차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